강원 인재군의 첫 여름축제인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이 14일 남면 부평리 빙어호 1원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. 소양강 최상류인 아름다운 빙어호 1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캠핑축제는 총 135면의 캠핑장과 초대형 워터슬라이드, 대형 물놀이장, 수상레저 체험 등 무더위를 날려버릴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됩니다. 또 가위바위보 대회, 캠핑요리 대회, 호수극장, 요트 숙박 이벤트, 인재마을 체험, 토요일엔 인기가수 및 DJ공연, 버스킹 공연 등을 제공해 오감을 만족시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뿐만 아니라 먹거리 장터에서는 백종원과 손잡고 인재군 농특산물을 활용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개발한 맛있는 신메뉴들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. 축제는 23일까지 이어지며 캠핑장 이용료는 1박 기준 5만원으로 결제 시 지역 상품권으로 전액 돌려받아 행사장 또는 인재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